소니 600mm F4 OSS 렌즈의 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리, 중간거리, 우다먼 거리를 반복하는 속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블링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XG 리니어 모터를 탑재한 렌즈로서 상당히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장망원 렌즈, 단렌즈로서 원격 AF 원거리, 연속 AF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렌즈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AF 구동 속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워블링 현상 거의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AF-C 상태에서의 속도를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F에 대한 새로운 초점 능력, 추적 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상불로 서버 스팟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따라왔을 때의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AFS로 다시 넘어가서 제가 샤투 샤틸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샤투 샤틸리도 거의 없는 상당히 우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공간에 제약상 초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원거리 AF-C 상태를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AF-C 성능도 상당히 뛰어난 렌즈로 AF 성능에 있어서 만큼은 거의 최고의 렌즈가 되겠고 600mm라는 초망원 영역에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포츠 차량이라든가 조류 차량 같은 데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암스 q. 렌즈